감자를 우리가 라인을 하나씩 잡았거든요. 거기서 가장 크고 무거운 감자를 수확하는 사람이 1등. 가장 가볍고 작은 거를 수확하는 사람이 오늘 강판에 감자를 갈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즉석에서 펼쳐진 왕감자캐지 대회. 자, 추천 선수 소개합니다. 게임만 했다면 만용 꼴찌 강영수 이장. 부드러운 손목 스냅으로 감자를 캐기 시작하는데요. 그간의 소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묘한 긴장감 속에 침착하게 품이 질중인 서정형 이장. 갑자기 멈칫하는 듯하더니 오호라 대부를 캤습니다. 너무 큰일 나죠, 봐. 이해 질 수 없다. 막내 유경호 이장도 감자캐기에 돌입. 오호, 여기도 지알이 보통이 아니네, 그려. 저는 이 감자로 결정하겠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무게를 한번 재보기 전에 오늘 감자 수확한 소감, 오늘 어땠습니까? 역시나 수확은 힘들다. 수확은 힘들다. 수확은 힘든데 나올 때 그 느낌. 땅에서 이렇게 수확되는 건 확실하게 뭔가 캐는 재미가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땠습니까?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감자가 실하나. 지금까지 키아가 나오니까 뿌듯하네요. 뿌듯하다. 좋습니다. 자, 먼저 제 것부터 올리겠습니다. 자. 흙,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흙 털어드리죠. 약간 많은데. 자, 올리겠습니다. 몇입니까? 생각보다 많대. 265. 오케이. 265. 내 발 사이즈네. 어? 나도 내 발 사이즈. 발 사이즈. 자. 아니야, 잠깐만. 서의장부터.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더 누를 수 있잖아. 가볼까요? 이번만큼 정해졌지만, 내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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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숙공객님들 머리가 너무 짜요.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260이다. 흙이 많으시네. 가장 발 사이즈 260. 어, 근데. 내가 거보다 고거운 거. 아, 그래? 솔직히. 자. 아니, 탈락을. 수산시라니까. 아이고, 여기 정원에 속눈이 어떻게 하니까. 자. 잡으세요. 자, 가위바위보. 어? 어? 어, 깼다. 어, 265. 어, 265. 오. 자, 이제 서희장님이 어쩌냐 했잖아. 자. 아, 0점 조정하지 마요. 아니, 아까 틀려서. 우와, 씨. 이렇게 올라갈겠네. 이렇게 가위바위보. 이거 100km 같던데. 아, 어디까지 올라와. 아, 정말. 잘 보자, 잘 보자. 자, 간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케이.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과연 크기가 큰 게 진짜 무거울지. 가자. 가자, 무게의 나라로. 375. 375. 375. 375. 375. 아, 큰 게. 아, 큰 게. 잠깐만 다시 하면 됩니다. 아, 큰 게. 아, 지금 역차 봤잖아. 아, 역차 뭐할 게 없는 기분이. 3월에 감자 씨를 뿌리고 한여름 결씨를 맺기까지는 새 농부들의 수고로움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였는데요. 다음 주는 어떤 감자 요리로 변신할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